지난해 초중고 생애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4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1%인 2천원 증가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교과목별로 보면 국어와 영어 같은 일반 교과의 사교육비는 19만원으로 큰 변동이 없었지만 예체능 교과의 사교육비는 5만 3천원으로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사교육비가 소포 감소한 데 비해 중고등학생은 전년도보다 2에서 3%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7만 5천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12%나 높았습니다. 중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금지되면서 해당 수요가 사교육으로 옮겨갔다는 게 정부의 분석입니다. 선행학습이나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방학 때 다음 학년들을 위한 예습이나 심화학습이나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또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주요 과목의 사교육 부담은 여전했습니다. 영어교과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에선 6천원 줄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선 늘었고 수학교과의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고등학교의 경우 4천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학룡 인구가 줄면서 사교육비의 총규모는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사교육시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이수민입니다.